컴백 인터뷰! 걸스데이와 소녀시대와 함께합니다. 어서오세요! 에브리데이 걸스데이!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입니다.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. 네 소녀시대 분들 반갑습니다. 컴백과 동시에 음원자트 올킬 파티 중인 신곡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 무더위를 한 번에 시원하게 날려줄 만큼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신나는 곡입니다. 네 막강한 음원파우를 보여주며 컴백한 걸스데이 분들도 신곡 닉마벨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 윙마벨은요.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귀에서 종소리를 올린다잖아요. 그 마음을 표현한 신나는 곡입니다. 네 오늘 제가 이 두 팀을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팬분들의 사랑을 독재하지 않은 이 두 팀만의 연결고리를 찾아봤습니다. 뭘까요? 어떤가요? 뭐지? 바로 눈웃음입니다. 아 한 번 보면 행아나갈 수 없는 눈웃음 끝판왕! 걸스데이 미나씨와 소녀시대 티파니씨가 계신다는 거죠. 감사합니다. 저희 같이 보여드릴까요? 네! 하나, 둘, 셋! 윙빙! 네 그리고 이 두 팀의 다른 연결고리는 바로 반전 매력인데요. 모두 이전에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다른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신다고 들었어요. 반전 매력을 살린 신곡의 포인트 안무 살짝 보여주세요. 네 둘 셋! 링링링링링링링, 링링링링링, 링링링, 링링링링. 가슴이 터질듯해, für 我的 boys ist ne的 my lads. Oh! B&RT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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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rty time! Oh! 너 빨리 보고 싶은 걸스데이와 소녀시대의 무대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그 전에 디텅스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? 요즘 잘 부탁드립니다.